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이 끝났지만 우리나라의 이번 축구 경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인 상황인데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총체적 무능을 절실히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다 알 것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을 주도한 협회장 정몽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은 정몽규 회장 사퇴와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는 다릅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그의 연봉은 약 29억원이며 계약기간은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2026년 7월까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지라면 70억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에는 해임의 경우 아시안컵은 8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대략 70억원, 코치진을 포함하면 무려 80억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죠. 국민들 대다수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다고 하였을 때 원치 않았지만 이를 밀어붙인 정몽규 회장에게 국민들은 책임지고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패배 후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복귀 하루 만에 미국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가 13일 있던 상황에서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열렸으나 가장 중요한 감독과 협회장이 없었습니다. 감독과 협회장이 이러니 우리나라 축구가 잘 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아시안컵 4강 패배 후 2월 8일 국내 한 언론에서는 아시안컵 기간 중 해외파 공격수와 국내파 수비수가 훈련 중 불화를 겪었다는 포도가 나왔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운동선수이고 사람이기에 선수 간에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2월 14일 영국 언론 더 선은 한국은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앞두고 선수 간 설전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더 선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 몇몇 선수들은 요르단전을 앞두고 탁구장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젊은 선수들은 식사 후 탁구를 치고 있었고 주장 손흥민은 경기를 앞두고 있어 휴식을 권했지만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젊은 선수들 간의 말다툼이 빚어졌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7일 요르단전에서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고 모습을 드러내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가 보도된 후 협회 관계자는 서로 엉킨 선수들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어딘가에 걸려 탈골됐다라고 매체에 밝히며 즉각 인정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수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협회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인정합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며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 등에는 손흥민, 이강인 불화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며 이강인의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 누리꾼들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시점 이강인 인스타 댓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강인 인스타그램 댓글을 캡처한 사진이 있었으며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손흥민이랑 싸운 게 맞는 거면 참 잘 돌아간다. 와 너무 실망이다. 아무리 잘해도 선배에게 대드는 선수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대표팀 오지 말라 탁구 한번 치겠다고 어떻게 주장을? 탁구는 왜? 등 악플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국민들은 대한민국 축구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회장이 있는 한요. 앞으로 있을 월드컵 예선을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협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